스가리아 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카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해와 극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피판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야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